다른 남성과의 교제를 의심해 만나던 여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. 대전지방법원은 위치정부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을 의심하고 여성과 상대 남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휴대전화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기소됐습니다. 대전지방법원은 위치적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